상장 이후 풀리고 있는 의무보유 해제 물량에 대형주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량이 대거 풀리는데요. 적지 않은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주가가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증시 상장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인 크래프톤. 지난 10일엔 전체 물량의 2%에 가까운 의무보유 해제 물량 97만여 주가 대거 풀리면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블록딜 악재에 더해 2,500억 원에 달하는 의무보유 해제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이달 들어서만 주가가 27%나 급락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은 기간 투자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최근 대형주 해제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자체는 경우에 따라서 컨센서스가 잘 돼 있을 경우는 그만큼 공모주의 공급량이 증가해도 굉장히 가격이 안정적일 수 있는데 공모주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크다면 공급량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의 변동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역시 의무보유 해제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증시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오는 18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6개월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됩니다. 물량은 기간 배정 물량의 31.28%에 달하는 394만 8,100주로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릴 경우 주가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종목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올해는 특히 공모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거셌던 만큼 기간 물량이 풀릴 때마다 주가가 받는 충격은 더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